근데 우리 오빠는 도대체 언제까지 사건사고를 아는 거야? 지금 또 어떤 일이냐면 그 여권은 언제쯤 방해다 놓고 싶어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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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엄마 청두에서 이틀만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잖아 정두가 매일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거든 어제 느꼈지? 매일식 내가 여기 정두 음식을 찾아보다가 마오카오야라고 해서 마오카오야라고 해서 마오카오야라고 해서 마오카오야라고 해서 마오카오야라고 해서 구경으로 갔다가 말해 오! 그니까 내가 그거 보고 너무 먹어 그걸 먹으러 가고 싶어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점심도 못 먹었어 시간이 10시 점심도 못 먹었어 1시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생긴 너무 자잘자잘하게 너무 많아 우리 일렀어 이미 뭐? 오빠 여권놓고 왔어 우린 재성이가 여권뿐만이 아니라 근데 나는 이해해 엄마하고 동생을 챙기려고 신경을 꼬옷을 많이 쓰다보니까 마오카오야라고 맞아 나 혼자 태국 갔을 때는 아주 얌전히 아무것도 안 잃어버린 계속 잘 왔어 미국에서도 아무것도 안 잃어버린 미국에서도 아무것도 안 잃어버린 오늘은 비가 오네요 이 마오카오야를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엄마는 윤지이랑 같이 먹으려고 일부러 계속 안 먹고 있었어 고마워 그래도 우리가 거의 도착하니까 비가 멈췄어 여기 청두는 있잖아 음식점이 정말 많은데 샤오취? 이런 거 이제 조그만 주택가 주택가에도 음식점이 되게 많거든 여기 어떻게 찾아왔어? 이거 인터넷에서 봤어 유명하거든 비가 와서 영상 찍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근데 여기 그 음식점 말고도 되게 맛있는 게 많은가 봐 사람들이 되게 많네 야 시안이랑 너무 분위기가 다르다고 적응이 안되는데 갑자기 너무 감성 있네 너무 감성 있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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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으러 한 번 여기 뭐 먹으러 한 번 해봐 윤지아 여기 봐 너무너무 재밌지? 응 청두는 이런 식당이 되게 많아 근데 괜히 비 오니까 괜히 더 음치있어 보여 어 이거 봐 여기 완전 이쁘지 않아? 여기 이렇게 소 취하는 게 많다니까 이게 뭐야 셔플 쟈플 야챙 찾는 청성두 그리고 이거 팥면 뭐? 니가 뭐해? 이야 인자 너 밥 먹는 건 너무 맛있게 먹는데 진짜 여기 중국에 오니까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알아봅니다 여기서 또 우리 팔로워를 만났습니다 아니요 더러오는데 우리 그거 놀란 표정이 있어 아, 그랬어? 네, 맛있는 거 먹으러서 기쁜 거 보다 아... 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 너는 정말 행복했을 때 그래서 약간驚訝한 표정 네,驚訝 봤을 때 너희들린 표정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같이 하자 우산 씌워주는 거야? 응 비 맞을까봐 마지막에 우산 좋아해 우와, 벌써 왔어? 벌써 왔어? 하하하하하 드레시 아예, 메이팡팡 아, 메이팡팡 드레시 아예 우와, 엄마 너무 맛있겠다 그리고 운주야, 이거 삥펀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아니 이 삥펀이 운주야, 벌써 삥펑이 매나 이뚜야 가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 근데 여기 맛있어 보이는데? 오 우와, 우와 오빠 오 오 너무 맛있겠지? 엄마 여기 연근도 다 있어 아니, 근데 나 이게 작은 거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 큰 거는 몇 명이서 먹는 거야 큰 거는 몇 명이서 먹는 거야 진짜 도시하러 오 오 오 오 우와 맛있어 오 오 시시 아니, 묵, 사는 거 오 어제보다 맛있어? 오 오 오 매워? 약하면 매콤해 이거 제일 약한 매운맛인데? 응, 먹어봐 맛있다 너도 먹어봐, 진짜 어떡해 아직 먹지도 않았는데 4천 또 오고 싶어 이거랑 소시 야창 때 봐 응, 야창 우아 와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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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엄청 맛있어? 진짜 그거 먹어야 돼 그거야 아,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그거 진짜로 영상에서 보낸 데 너무 맛있게 했더라고 오오오오 야, 죄송하사 이거 이거 뭐야? 야식에 간! 오리, 피 선지! ihn gef 이건 매워 중국 때문에zone 밥을 많이 준다니까? 맛있대 srna님이 먹어보자 밥의 민족, 한국사람이 먹는 야챙 진짜 맛있었다 야챙 맛있어? 응 근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근데 이거 한 번 더 먹고 싶은 거 같아, 벌써 응 한 번 우리 주로 향 송게님 고마워 우리 주로 향 송게님은 매장도 찐 진짜 맛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모르겠어 한국의 린시 여름에 먹으면 완전 리얼트 와, 진짜 맛있다 맘에 잠시만요 끓이면서 먹으면 안 먹으면 좀 덜다고 응 어디에 먹으면 아니겠지 진짜 맛있다 좀 더 맛있는 거 맞지? 응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이거 뭐 이게 얼마에 나고? 이거 100원 이만하는데 살이 100%씩 그니까 양이 엄청 많네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파오야 넣을 생각을 했을까? 한 대야 한 대 이게 파오야잖아 껍질에서 살짝 단맛이 난다? 그래? 응 나는 구워서 감칠맛 대박이야 구워서 감칠맛이 진짜 약간 달콤하구나 응 중국어가 장점 한국에서 못 먹는 오리를 진짜 많이 먹었어 맞아 그리고 매운 정도도 달라 중국이 약간 다 짜증난 맛이 나는데 그니까 뭔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하라고 하면 내 토끼만 생각하는데 매운 것보다 향긋해 엄청 약간 맞아 이거 먹어보니까 소스가 내가 한국에서 먹어본 소스가 다가 아닌가 그럼 맛있게 만든 오리를 왜 여기다 넣어서 먹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맛있는 것 더하기 맛있는 거 하니까 더 맛있어 그니까 엄마 우리 아 여기다가 우리는 엄마도 이렇게 뭔가 하다보면 엄마 거도 뭐 나오지 않을까 엄마도 뭐 섞어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아 뒤집으니까 야채가 나와 국물도 나와 엄마 여기에 간이 다 배서 이게 정말 맛있어 한국의 무 같아 물이 얇혀서 그런 거 응 근데 물보다 더 맛있어 맥주 마시고 싶어야 해 야 내가 몇 먹어봐 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마 얘기도 내가 팽이네 어머 어떡해 내가 달라 내가 달라 내가 달라 너가 너 갔다 올게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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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떨어졌는데 먹어 아니 너무 먹고싶어가지고 그대를 못 참고 아 진짜 웃기네 너무 맛있어 엄마 원래 이런거 오리같은거는 고지 잘 안 먹는데 맛있나보네 마라향이랑 어울러지니까 먹을만하지 가방에 알맞이 많았어요 엄마 중국 무슨 야채가 제일 맛있어? 나 요새 야챙 더 넣고 싶어 빨리 하고 해야하네 야챙에 넣어서 면발을 먹는듯 야챙을 먹고 싶어요 한번 움직이면 또 먹고싶어 넌 cosine 야챙 나는 이렇게 Spain 빨리 먹자 응 진짜 찐이야. 여기 이제 삽뚤이 밖에 안 돼. 오, 삽뚤이 밖에 안 돼. 엄마, 엄마, 엄마. 오오, 시시해. 도대체. 15콜. 10? 10, 15콜. 10, 아니 저거 10. 15콜. 15콜. 그래, 내가 알아들었어. 원래 이 야창이 오래 끓이면 되게 찔러져가지고 그거 먹을 때도 바로 가로 건져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건 왜 하나도 안 찔러지지? 부드러워, 이미 끓여져 나오는데도 나한테 저거 좋아하네 그래. 빵구에서 곱창 이런 거 안 먹으면서. 이런 것도 안 먹지. 아, 햇빛 난다. 엄마. 오, 그러네. 오우. 엄마, 저거 사오 싶겠다. 김지야. 왜? 비가 오다니 하늘이 갑자기 싹 맑아졌어. 그림이네? 어. 엄마, 엄마 또 어디 가나? 엄마 또 저 원피스로. 엄마 또. 엄마 하나 또. 너무 잘 먹었지? 너무 잘 먹었어. 아니, 청도에 이렇게 맛이 숨겨져 있는 음식이 있네. 맛있는 게. 어우, 정말 맛있다. 그치. 이거는 상상도 못한 조합이야. 엄마가 없지. 나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맛있어. 아, 그럼 누가 이렇게 구운 오리를 마라탕에 누가 넣고 끓일 생각을 했겠냐고. 그니까. 나는 이 분위기도 한몫하는 거 같아. 맞아. 주택 단지, 빌라 단지 안에서 먹는 게.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게 거의 없잖아. 알긴 하지. 아예 없지, 우리나라는. 유독 청도가 저런 게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청도 와서 제대로 된 한 게 처음 먹었잖아. 그런가? 어, 맞지. 맨날 어디서 먹는 거. 맨날 기다리는 거. 맨날 밤늦게 가서. 야식 같은 거. 맞아. 네. 나도 이거 너무 먹고 싶었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마음 같아서 내일 또 먹고 싶어. 내일 또 먹어. 내일 또 먹을까? 어, 내일 또 먹어. 오늘 밤에는 우리는 후골 먹나? 어, 아직 미정. 미정?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어떡하냐. 갈 날은 얼마 안 나 먹고. 먹을 거는 참참참. 그러니까 탈굴리랑 춘실로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춘실로 탈굴리로 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양양도. 아아아아아아악. 하아아아악. 하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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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나 물에 갇힌 기분이야.